5번 매트, 21번 경기입니다, 5번 매트, 21번 경기입니다. 신승민 화이팅! 신승민 화이팅! 여기 앞에 가리시면 안 돼요. 갈 거 확실하게 가야 돼요. 나이스. 다시 가드. 가드 갈 거 확실하게 가야 돼요. 애매하게 가면 안 돼요. 상대방 택배 들어오는 거 조심하고. 다리 묶어놓고, 그리고 오케이. 계속 올려주려고, 팁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왼손 목힌 잡고, 왼손 목힌. 하고 계속 위로 올려줘. 그렇지, 엉덩이 높게 되어서. 안 되면 옆으로 도둑이 흔들어도 되겠다. 그렇지, 바깥으로 빼. 그렇지. 점수 들어왔어, 2점 오케이. 그렇지, 집착하게. 거기서 그렇게 누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쫄지 말고. 계속해서 소매 하나 잡고. 손싸워. 암마 걸려 그러고 있어. 거기서 목놀이면 안 돼. 칼 조심. 그냥 상대에 팔꿈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형, 목, 목, 칼라 누르면 안 돼요. 거기서. 손대방 암마 들어온다. 뒤에서 손 컨트롤 하면서 내가 상체 세우려고 해야 돼. 어? 형, 나 이 펌프 한 번에 치는 거 조심하고.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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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싸움 하고 손싸움만 계속 해줘요 손싸움만 그렇지 그렇지 계속 지금처럼 손콘토를 해주면서 호호 안에 손 닫는 거 조심하고 그렇지 일어나려고 삼체세울 거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애매하게 세우면 안 돼 거기 세우고 일어나면 무게봐봐 무게들여야 돼요 삼체세울 때는 형 그냥 그냥 상대가 틀어 괜찮아요 애매하게 자꾸 삼체세우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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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앉으면 겨드랑이 밀고 일어나고 좋겠다 김동현님 상대방 계속 일어나 팔꿈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그렇지 김동현님 지금 상대방 계속 암바 노릴 수도 있잖아 팔도 오른쪽이 있으면 안 돼 혜연아 세팅 좀 보이네 어 네 좋죠 몸 좀 틀네 네네네 잠시만요 상대 세웠을 때 상대방이 치는 거 조심하고 상대방이 치는 거 조심 그렇지 안 걸려 안 걸려 팔 조심해야 돼요 옆에 너무 깊이 있지 말고 삼체세울 거 확실하게 세워야 돼 최정규 MMA의 김명수 선수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짓수락 김동연 선수 리스펙트 최승민 선수 5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짓수락 김동연 선수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짓수락 김동연 선수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짓수락 김동연 선수 1번 매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김동연 최승민 벗어 가면 안 돼요. 그렇지 더 깔아! 나이스! 2분 1승! 다행스러워